Q IRавать 효과 즐기는 Q 면저면 필수 Q лож 120 성공 Q 성공 저는 초비 선수를 제일 좋아하고 화려한 플레이에 반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즈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요. 딜라이트 선수를 피노 선수 좋아합니다. 도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도란 선수 경기 보러 왔습니다. 유스에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또 재미있는 다른 경기도 볼 수 있고 젠지 선수들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문화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럽고 팬들한테 친근감이 다가와서 좋은 것 같고 유스 롤로 삼행시를 해보았는데요 또 젠지가 3핏도 했고 롤드컵도 앞두고 있으니까 롤드컵까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아마추어 롤대회 결승하는 날이잖아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응원을 담아서 치어프를 썼습니다 유얼마이 데스티니 20살부터 응원했던 도란 선수 롤을 항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동란 화이팅! 유플러스와 함께한 후 3핏까지 달성한 젠지 롤드컵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젠지 스트리머 앰비션입니다 LG유플러스 유스와 젠지가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팬분들과 재밌는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좋은 에너지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수야입니다 오늘 LG유플러스 유스와 젠지가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팬분들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아져서 팬분들도 많이 보고 다양한 게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 기획 비행 꼭 없어요 마무리가 되기 직전입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사실 64강부터 위험했거든요 저희 근데 계속 위험을 뒤딛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승도 하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젠지 롤팅입니다 이번에 LG E플러스 뉴스와 함께 뉴스 롤에 참여하면서 팬분들과 직접 만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팬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뉴스는 매월 20일에 선물 같은 혜택을 가득 드린다고 하니까 매월 20일 잊지 말고 뉴스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LG E플러스와 뉴스 그리고 젠지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뉴스롤 화이팅! 오늘도 해피 유스데이 되세요 오늘도 해피 유스데이 되세요 오늘도 모두 해피 유스데이 되세요 피스 하고 싶은 거 다 해 감사합니다.